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완전 거지같은 대리효도들 참 많이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 데려온 대리효도들은 그냥 그 거지같은 못돼 처먹은 그런 기운이 뿜뿜 뿜어져 나왔거든요 이기적인거 근데 이거는 지가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제모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지같은 친정부모들 대신 오직 시부모인 우리 부모님만 진짜 부모로 세뇌를 시키고 싶습니다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원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진짜 부모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의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뭔 거지같은 경우인가 이 새끼가 돌았나 미쳤나 등등등 많은 분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욕을 하기 전에 우선 제 얘기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기 가끔씩 올라오는 그 몰상식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대리효도와 출가웨이를 말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거라면 여기가 아니라 남초 사이트에 글을 올리겠죠 또 그런만큼 반대로 저희 아내와 같은 여성분들이 답변을 해주는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온 거고요 그리고 솔직한 고민과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부디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즉 도움이 되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말이죠 진짜 내 부모님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봐도 정말 정말 좋은 사람들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던 분들이고 또 그런만큼 당신들의 그런 보살핌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제가 특히 물질적으로 정말 큰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덕분에 미국 명문대는 물론이고 장기간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부모님의 지원과 또 제가 과거 유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만 봐도 정말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분명 제가 죽는 날까지 갚으라 해도 다 못 갚을 그런 큰 은혜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마누라는 이런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그시기하긴 한데 저희 아내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티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게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당신들 딸자식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거의 아내 혼자 알아서 자라온 딱 그런 느낌이다 이겁니다 저처럼 비싼 외국 대학이나 유학은 커녕 유년 시절에 제대로 된 학원도 하나 못 다녔대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물질적 도움 경제적 지원 뭐 모든 그런 것들 하나 없이 오직 자기 혼자 힘으로 인터넷 강의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런 뭐 작은 대학교를 정말 겨우 졸업했고 지금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쓰는 건지 왜 불만이 생기는 건지 그와 관련된 간단한 예시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판단해 보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할 경우 그에 따라오는 모든 비용을 저희 부모님이 부담을 합니다 반대로 처가에 가서 식사를 할 때는 아 물론 당신들이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 아내가 계산을 합니다 따지면 한 8대 2 정도 돼요 또 저희 부모님은 말입니다 저희가 본가에 방문했을 때 그 어떤 집안일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가에서는 아내가 요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먹은 뒤에 설거지까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또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가끔 방문했을 때 편히 자고 가라며 비싸고 좋은 침대도 하나 따로 구비를 해 두셨어요 부부 침대를 반면 처가 댁은 저희가 잘 공간도 없어가지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아이고 자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또 저희 집안은 단톡방도 굉장히 화기해야 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며느리인 아내도 여기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반면 처가 단톡방은 사위인 저는 초대를 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별 의미 없는 그런 사적인 대화밖에 안 합니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듯 자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시부모님 즉 저희 부모님에게 대신 받게 만들어 주고 싶다 이겁니다 아 그렇다고 저희 아내한테 부모님들이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은 전혀 절대 죽어도 없어요 이건 아들인 제가 알고 있고 장담합니다 진짜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들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전혀 시킬 줄 모르는 분들이고 돈이든 뭐든 그냥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저희 아내는 자상한 자기 시부모님들보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훨씬 더 좋고 애틋해 한 것 같아요 다는 큰데 결혼하고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친정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이건 뭐야 마치 그 부모들한테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건지 자기 부모님을 정말 정말 애틋하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뒷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죠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자기 친정부모님보다 훨씬 더 아내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다른 의도가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 이용만 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놈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재수없게 읽어본다고 했는데 때리고 싶고 그래요 뭐야 이거 미친놈인가? 야 야 진짜 지랄 육갑을 떨고 자빠졌구나 외국 대학도 모자라 유학까지 갔었다는 놈이 배움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오만방자함 지리는구만 유학에 온 정성을 다해 키우고 뒷바라지 한 거 이건 그냥 네가 친자식이니까 그런 거지 네 마누라한테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다른 부모도 그래 자기 자식은 정성껏 거의 모든 뒷바라지 다 해주면서 키운다 능력 안에서 이 거지 같은 놈아 아니 다 받아 처먹은 놈아 네 부모한테 잘하면 되는 거지 왜 네 마누라가 너 대신 효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 아니 지까짓게 뭘 안다고 사랑을 받고 못 받고 이딴 개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네한테나 좋은 부모지 어? 이런 미친 대리효도 해달라는 소리를 참 길게도 씨부렁거리는구만 끌 끌 끌 끌 끌 크크 부모로부터 온갖 혜택은 지가 다 받아 처먹고 효도는 마누라가 같이 해야 된다고? 보니까 대충 대학으로 사람을 누르고 깔보는 그런 찌질이 같은데 내가 보기엔 글쎄 네 마누라가 너보다 훨씬 백배는 더 잘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고작 해야 부모 등골이나 뽑아 처먹는 등골 브레이크자 백수잖아 네 마누라는 공기업 다니는데 아 맞네 이 자식 백수구나 끌 끌 끌 그런 주제에 지금 감히 공개어볼까? 어처구니가 없네 야 그러니까 뭐야 네 마누라를 낳아준 친부모님들은 가난하고 후지니까 돈 많고 잘난 너네 부부한테 대리효도 하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콩꼬물이라도 얻어먹어라 이거야 지금? 어? 아니 그럴거면 너도 이재용한테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 양자로 받아달라고 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든 간에 네 부모보단 한 억배 정도 훌륭하지 않겠냐고 야 잘 들어라 니네 아내는 댁과 마찬가지로 장인어른의 씨 그리고 장모님의 뼈와 살로 태어난 존재라고요 능력이 없는 부모는 멀리해야 한다 이런 그지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럼 너처럼 개념 없는 미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집에 잘 공간도 없는데 꾸역꾸역 자고 가라는 초이기적인 부모님들도 아니고 글 쭉 읽어보니까 그저 물질적으로만 풍족하지 않았을 뿐 당신들 딸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잘 키운 그런 부모님들 같은데 그러니까 딸이 저렇게 애틋해하고 자라는 거겠죠 근데 네가 뭔데 너 뭐 되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감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네가 뭔데 아내한테 부모를 뺏어가지고 네 부모를 들이미는 거야? 니네가 하는 이야기는 화기애애한 거고 아내 친정식구들이 이야기하는 건 별 영양가 없는 사담이냐? 이 새끼 이거 완전 사담 후세인 같은 놈이네 이거? 아들놈을 겨우 이따위로 키운 니네 부모 인성이 훌륭하다고? 아니 도대체 어디가? 어? 야 들판에서 사는 짐승도 자기 부모는 안 바꾼다 근데 너는 니네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하면 바로 성 바꾸고 부모도 바꾼다 이거지? 소름 돋네 끌 끌 끌 아우 겨우 초딩 5학년 수준도 안 되는 이따위 필력으로 미국 명문대는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야? 주작이야 뭐야? 아니면 진짜 겨우 이런 수준인 거야 사람이? 이게 더 소름이다 차라리 주작이 낫겠다 헐 갈 때마다 자고 가라고 침대를 사뒀다고? 이게 좋은 시부모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그지 같네? 아니 지금 이 인간이 뭐라고 씨부름거리는 거야? 당연히 내 부모가 더 좋지 남의 부모가 좋겠냐고 단톡에 초대 안 돼 있고 잠자라는 소리 안 하면 무조건 사랑 못 받고 자란 그런 자식인 거야? 그리고 자고 가라고 침대 놔두고 시집살이 안 시키고 음식 사주면 무조건 좋은 시댁인 거고 아니 애초에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안 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마치 무슨 자랑을 하듯 당당하게 글을 써놨네 그거 원래는 네 마누라가 해야 된다 이거야 뭐야? 하고 싶으면 아들내미는 네가 해야지 안 그래? 네 마누라도 자기 집에 가면 스스로 하는데 넌 뭐야? 넌 뭐 하는데? 그리고 침대 이거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네 이거를 도대체 왜 사둔 거야? 자주 와가지고 자고 가라 눈치 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아내 친정은 사위가 불편해 할까봐 톡 초대도 안 하고 잘 곳이 있어도 일부러 그냥 가라 이런 소리 하는 거 같은데 딱 봐도 그래 너희 둘이 잘 살아라 그냥 냅둬야겠다 이런 마인드구만 아니 그냥 이런 거 잘한 거 다 떠나서 도대체 네가 뭔데요? 네가 뭐길래 사랑을 받았니 못 받았니 그런 판단을 하냐고 아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 너한테 한 적 있어? 없지? 아니 오히려 애틋하다고 했어 맞지 내 말이 누가 봐도 자기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데 가스라이팅이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블라블라블라 오히려 지가 세뇌시키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이 완전 거지같은 내로남불이네? 테이! 이거라 먹어라 네 부모는 친자식인 너 혼자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어떤 집안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가는 마누라가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합니다 이 지랄 미친! 아니 일을 안 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처가에서 너한테 일 시키디? 구해 주는 거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 봐도 의도가 보이잖아 주작이 아니라면 대리효도를 해라 이건데 적어도 저랑 같이 자기 부모만 챙겨라 이건데 지금까지 나타났던 대리효도들은 글부터 되게 싸가지 없고 그냥 이기적인 마인드가 보였어요 그렇죠? 이것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게 더 거지가다는 거지 사악하죠 진짜 이런 수준이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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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